오늘 주도주 찾기 2부 인공지능 준비하셨습니다 AI가 2023년에 끝날 이슈도 아니고 2024년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거고 어쩌면 더 길게도 봐야 될 저희 핵심 산업이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가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다른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부에서는 모빌리티를 말씀드리면서 전기차와 2차전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AI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한 재료 하나하나 좀 풀어주실 텐데 일단 이번 시간에 종목에 대한 어떤 매매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부를 하는 시간이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오늘 기준으로 수익률 자료를 한번 봤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기 수익률입니까? 네 위에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고요 아래쪽은 코스피 종합, 코스닥 종합인데 수익률이 가장 한 해 동안 많이 올랐던 게 포스코 DX더라고요 그러네요 뷰노가 3등, 에코프로가 4등 정도 이렇게 되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금 거의 연말 다 끝나가니까 한번 수익률을 점검을 해보시고 올 한 해 여기에 종목 중에서 내가 본인들이 얼마만 좋았는지도 보시면서 네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시장 기준에는 한 해의 300%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200% 정도 기준을 잡는데 200% 이상 오르면 내년은 이게 주도 섹터가 아닐 확률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정말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 아니면 가급적이 종목들보다는 여기에 없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는 게 더 편할 수 있겠다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보십사하고 좀 준비를 했던 거고요 물론 코스피, 코스닥 종합 밑에 100% 정도 수익률 있는 거는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동반돼서 올라왔으면 충분히 24년도 괜찮을 텐데 아무래도 상승률 차원에서는 23년보다는 덜 할 수는 있겠죠 굉장히 좋은 자료를 정리를 해주셨네요 200% 이상은 내년에도 오를 수는 있겠는데 이 정도 올해만큼의 화끈한 수익률은 좀 어려울 수 있고 200% 미만 100% 정도를 유심히 보면 좋겠고 딱 보니까요 2차전지,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AI 이게 많죠 많아요 그래서 오늘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2024년은 AI가 뭐가 된다 된다 해서 그대로 따라서 사실은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종목은 수익률이 올해 최대한 많이 보여졌고요 소외된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대중들한테 부각이 안 된 종목들 중에 소외된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는 거는 확률상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산업 내의 종목들 중에서 핵심 종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종목을 이번 시장에서 얼마만큼 끌고 갈 수 있느냐 그 안에서 계속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매매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특정 종목을 딱 찍어주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이 어떤 종목이 핵심 종목인지에 대해서 좀 해답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교육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많이 압축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미리 공부를 좀 하고 왔거든요 저는 딱 압축이 되니까요 저보다 저희 이틀랜드 구독자분들이 더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훨씬 더 저보다 잘 압축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말씀 이어주시죠 지난 방송에 주도주 결정 논리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중들에게 각인되는 시간차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AI 내에서도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그 시간 차이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와 자율주행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와 의료 AI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 하위 종목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중들이 인지를 아직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기업이 뭔가 부각을 할 만한 이슈라든지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들에게 각인되는 시간차 때문에 2023년에는 동일 섹터 내에서 부각 못 받았던 종목이 오히려 2024년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CES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화두가 지금 주가에 계속 반영되고 있는데 심은 AI이고요 자율주행이 있고 모빌리티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되고 지금부터 뉴스에서 계속 확인하시게 되는 거는 어떤 어떤 기업이 CES에 참가한다라는 뉴스가 계속 올라올 건데요 단순하게 참가하는 것만으로는 뉴스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 기업이 참가하는 이유와 참가해서 실제로 어떤 고객사를 만나고 어떤 계약까지 이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100개인가 200개 사이 기업이 참가를 할 텐데요 그 기업들의 대부분은 부스를 크게 차려놓고 하는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CES 경우에는 호텔에 방을 빌려가지고 고객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기업마다 또 많이 달라서 CES에 참가한다라는 뉴스만 가지고는 이 기업이 좋다라는 건 알 수는 없지만 그 기업에 대해서 이 CES에 참가하는 뉴스의 내용을 잘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그게 AI나 모빌리티, 자율주행에 관련된 스스로 시대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1월 중순에 라스베가스에서 세스 박람회 그해 가장 핫할 그런 어떤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그런 자리가 바로 세스 박람회 아니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저희 이제 내년에 방송 개편을 하는데 정의원 아나운서가 내년에 일주일 동안 세스 박람회에 모 전자기업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부스 진행을 하러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스가 주식시장에도 예전에는 굉장히 테마화해가지고 반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뭐 AI, 그 다음에 로봇 테마 이런 첨단 산업군들이 많이 좀 부각을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이제 손정우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참가만 했다고 그게 시세가 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얼만큼만이 부각이 되고 계약으로 이뤄지는가 그런 종목들의 뉴스플로우를 굉장히 잘 보자라는 당부의 말씀이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오늘 강의 중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시작해보면 채 GPT-3가 나온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나왔죠 그때 나오고 나서 불과 두 달 만에 1억 명을 돌파를 하면서 크게 영향력이 컸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러운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입니다 개인들이 이걸 활용하기에 굉장히 편안한 그런 인터페이스 단순하게 프롬프트 질문을 입력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낸 그 과정에서 깔끔하고 편하다라는 부분이 우선 접근하기 쉬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멀렌드 어빌리티라고 해서 계속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다가 불현듯이 어느 시점에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파라미터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쏟아붓는 투자가 일단 들어갔었다라는 게 2023년의 화두였고요 그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성능의 능력이 도달하는 시점이 확인이 되었고 그런 다음에 빅테크들은 이거를 본격적인 서비스 관점에서 고객 관점에서 적용을 시키기 시작을 하는 게 하반기 화두가 되는 온디바이스 AI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온디바이스 AI에서 좀 더 발전이 되면 인공일반지능이라고 AGI로 연결이 될 텐데요 이게 얼마 전에 재미나이라고 구글에서 발표한 그게 인공일반지능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인간으로서 받아들이는 우리가 인식하는 과정을 보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이나 영상이나 여러 가지들을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멀티모다리라고 AI 용어에서는 부르는데요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결과값 자체도 어떤 특정한 텍스트나 영상이 아니고 혼재되어 있는 말 그대로 사람이 쓰기에 좋은 그런 정보로서 받아들이는 부분이라서 인공일반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AGI라고 하는 부분을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의 AI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여기 제가 자료로 왼쪽 밑에 아래쪽에는 테슬라 AI 데이의 그 영상이고 오른쪽은 넷플릭스의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내가 로봇이 진짜 내가 로봇이 맞는지 아니면 인간인지 착각할 정도의 그런 성능까지 올라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거기에 핵심은 하드웨어에 활용이 될 것이고 로봇으로 활용이 되든 자율주행으로 활용을 되든 아니면 하드웨어에 발전이 필요하겠죠 반도체 성능은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 여기에서 각각의 로봇 자율주행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한 장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AGI는 한마디로 사람은 오감만족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신체 감각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다 키치를 하는 것이 사람인데 AGI는 그런 어떤 오감만족의 사람의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은 먼 미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감을 하기에는 근데 분명히 그런 과정이 진행될 거고 거기에 거의 도달하는 수준이 몇 년 안에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진정한 로봇의 시대를 보시게 될 거다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서 계속 저희는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AI에 대해서 생성형 AI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이제 이게 다루고 있는 리포트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많던데 다시 한 번 보면 핵심은 이 생성형 AI는 전체 인공지능 개념에서 일부분이라는 거고 처음에 시작은 자연어 처리에서 시작이 되어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 형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트랜스포머는 우리가 기존의 AI 알고리즘을 좀 더 고도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간단하게 쉽게 설명드리면 AI 알고리즘은 어떤 특정한 기업이 보유할 수도 있고 보유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레이어들만화 연산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연산을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레이어의 특정 값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라지지 않고 저장을 하는 그 방식 자체가 트랜스포머가 되는 거고요 그 저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기존에 저장했었던 데이터를 끄집어와서 그걸 바탕으로 계속 학습을 시키게 되거든요 이거를 자료에 보이는 전의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즉 생성형 AI에서 기술 발전을 이끄는 주체는 트랜스포머와 전의학습 두 가지가 있고 학습하는 방법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광화학습이 있는데요 자세히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결국 학습에 따른 저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투자가 많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GPU도 HBM이 있어 왔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학습이 되고 나서 본격적인 추론의 과정이 됐을 때는 더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활용이 됐을 때는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디바이스에 적용을 할 거냐 서비스에 적용할 건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온 디바이스 AI의 핵심입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친근한 그런 용어들이 좀 있어요 트랜스포머 영화 그 앞선 페이지에서도 정이 한 1년 가까이 올해 초에 나섰던 그런 넷플릭스 영화였었죠 저는 되게 의미 있게 봤었거든요 아 그 정이라는 영화를요? 네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미래에 로봇 산업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 뭐 10년, 20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간 뇌를 복제를 해가지고 로봇을 만든다라는 그 아이디어가 미래에는 이뤄질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AI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뇌신경을 닮은 뉴런 형태의 그 반도체를 만들면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뉴런 형태의 반도체를 NPU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결국 뇌를 복제를 한다라는 건 뇌를 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반도체를 개발을 한다라는 거와 일치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좀 이렇게 모골이 성연하다고 하더라도 조금 무섭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정말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공상과학 만화 이런 거 보면 그때는 AI나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상상성이 정말 많으니까 근데 어쩌면 그런 비슷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아무튼 뭐 과학자들이 잘 하시겠죠 계속 이어가 주시죠 생성력 AI로 출발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밸류 체임을 짚어보면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빅테크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이 빅테크를 도와주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미들웨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일종의 프롬프트 최적화와 데이터 관리 파인 튜닝을 말하는 건데 이 부분이 향후에 미래에 중요한 직업군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프롬프트라고 하면 우리가 일종의 질문 형태인데요 질문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AI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 관리자라고 해서 이런 직업도 굉장히 많이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미들웨어 쪽이고요 핵심은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과거에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이 처음 3G에서 포즈 환경을 넘어가서 단순한 디바이스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로 확장이 되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나타났는데 단순히 카카오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다른 디바이스와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가전제품과 연결되는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다 어플리케이션을 보는데요 결국 AI를 활용을 한 소프트웨어가 됐든 산업이 됐든 특정한 기업이 됐든 이런 부분을 어플리케이션에 부르면 이것 또한 하나의 온디바이스 AI로 부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관련된 클라우드와 AI 반도체 투자로 우리는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보고 왔습니다 주기여서 나가면 AI를 이제는 활용을 하는 활용과 관련한 밸류체인인데요 의료 AI,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 위성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오늘은 다는 다루지 못하고 반도체랑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시간이 좀 되면 자율주행에 대해서 지난 방송에 했던 거에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고 로봇에 대해서 핵심만 짧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시작은 반도체로 해볼까요? 아까 종목들 보니까 거의 한 8, 90%가 올해 굉장히 핫했던 종목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종목들은 다 시세가 낮고 시세가 많이 난 거 적게 난 게 차이가 있는데요 많이 난 종목이 무조건 그게 주도주다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추세 추종하는 투자 전략이 있잖아요 차트가 좋은 종목을 골라가지고 매매를 계속해서 끝까지 간다 그런 단점은 빠질 때 많이 빠질 수 있는 리스크도 있고요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은 소외가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런 종목은 끝까지 안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른 종목 중에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핵심 종목을 가려내는 게 중요하고 안 오른 종목 중에서 아직은 소외됐지만 2024년에 어느 시점에 부각될 수 있는 그러면서 핵심 종목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굴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일반 투자자들은 진짜 어려운 건데 손 차장님이 그거를 잘해주고 계시니까 오늘도 귀 쫑긋하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한 건 소론이고 반도체가 중요하죠 2024년에 반도체가 주가 갈 거라는 부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또 투자에서 우리가 리스크는요 사람들은 다 샀겠죠 다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계좌의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다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올해 투자가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를 24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쪽에서 수익을 더 낼 거냐에 대해서 봐야 되고 이 반도체 중에서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뭐냐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화두를 반도체 빅사이클일까에 시작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반도체는 빅사이클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의 디렘 사이클과 이번 디렘 사이클이 우선 상승률 자체는 가파르게 비싸게 진행이 될 텐데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걸 이끌어가는 주체가 이전에는 데이터 센터 중심이었고 지금은 AI가 드리븐하는 시장인데요 물론 데이터 센터도 그 당시에는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센터, 데이터 센터 혹은 AI 센터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AI에 대한 드리븐은 그런 서버 단에서의 데이터 센터 투자뿐만 아니라 디바이스로 확장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지속 기간이 길어질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디렘이 사이클을 과거에는 수요가 확 몰리게 되면 가격이 폭등을 냈다가 공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폭락을 하는 사이클을 그리게 되는데 지금 반도체 디렘 사이클은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24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계속 오를 것 같고요 25년도 전망은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가장 매력적인 주식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기본적으로 보시면서 거기에 파생되는 밸류체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빅사이클로 보는 이유는 앞서 이런 AI가 이끄는 성장 사이클을 말씀드렸고 HBM이 여전히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올해 2023년 기준 매출 비중 5%에서 7%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간 26년에 15% 20% 정도까지 상승할 것 같다 그런데 이 15% 20%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HBM의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24년 25년에도 어느 정도 수준의 유지가 될 텐데요 왜냐하면은 주문량이 워낙 많고 캐파가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면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 비중의 20%가 아니고 26년에 5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HBM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고요 수출이 상승하는 동안 반도체는 시장을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시장을 올해 하반기에 계속 올해 상반기 어느 시점부터 하반기에 계속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피로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상승하는 동안 2023년에 보여줬던 주도 섹터와 24년에 보여줬던 반도체 내의 주도 섹터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또 차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최소한 24년 2분기까지는 반도체 내 수출 증가율이 확대되는 사이클이다 그만은 플러스로 50% 60%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반도체가 플러스 성장하기 시작한 게 11월부터였거든요 불과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한참 갈 길이 멀다 이때는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한다 다른 말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외적인 본수에 의해서 조정은 받지만 큰 대세를 바꾸는 흐름은 아닐 거다라는 부분을 반도체에서 찾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게 가장 그래도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반도체 산업이 공급과 수요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산업 사이클이 좋을 때는 확 올라갔다가 안 좋을 때는 고정 가격이라든가 디램 가격이라든가 급락을 하면서 반도체 주가들이 확 빠지고 그랬는데 AI에 대한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사이클 내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을 많이 하반경직이 경과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이 주식 투자자들은 막 변동성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런데 주가들의 변동성을 그래도 좀 많이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되게 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HBM 관련해가지고 제가 몇 개 장표를 쭉 연달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HBM 개발 일정 자료를 보시면 23년과 24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24년은 모든 경쟁사들이 다 들어오는 시장이다 라는 거고 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이미 좀 체감을 하셨을 겁니다 HBM에 대한 주문이 굉장히 좀 화끈하다 과열이다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 선수금 얘기도 지금 있는 상황이죠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부터 수주를 받을 때 선수금을 받고 케파를 늘리게 됩니다 지금 하이닉스는 지금 45K에서 내년에 125K 월 생산할 수 있는 게 125K니까 12만 5천 장이죠 이 정도 생산을 하는 양으로 케파를 늘림에도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수준을 절반 수준밖에 못 맞춥니다 그 말은 하이닉스 입장에서 24년까지 공급할 물량은 이미 주문이 끝났다는 거고요 지금 AMD가 됐든 구글이 됐든 이쪽에 주문 받는 건 25년에 대한 주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AMD도 구글도 메타도 이런 업체들도 서버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본격적인 양산을 했을 때 그쪽으로 주문을 줄 것이냐에 첫 번째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쪽 HBM 대신에 다른 쪽 반도체를 가지고 성능을 올릴 거다라는 부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ASIC 반도체 형태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HBM이 아니면 우리가 GDDR6라고 하는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를 활용하는데 그걸로는 이게 성능이 안 됩니다 그래서 HBM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마이크론 쪽에 주문이 들어올 거다 삼성전자는 저희 1월에 주문을 받을 수 있다는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월에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의 실적도 중요한데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혹은 다른 고객사로부터 HBM 주문을 실제로 받느냐라는 부분 두 번째는 관련된 HBM에 대한 삼성전자가 장비를 발주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장비 쪽 넘어가게 되면 HBM의 기술 트렌드를 세 가지로 제가 짚어보면요 결국 전송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제가 앞서 생성 AI 설명을 할 때 일단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다시 가져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전송 속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입출력 단자 수가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TSV 공정 가지고 뚫게 되는데 이 장비를 전 세계에 랩 리서치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독점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든 다른 장비를 테스트는 하고 있어요 시각 장비를 글로벌에서 1등이 랩 리서치 2등이 우리가 텔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요 그런 다른 경쟁사들도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런 경쟁사들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적층 단수가 확대된다는 것은 그림 보시면 8단 쌓는 거랑 16단 쌓는 것은 완전하게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높이는 일정한 수준에서 더 많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칩의 칩 다위의 두께는 더욱 얇아져야 되고 간격도 좁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웨이퍼의 두께는 훨씬 더 많이 갈아가지고 축소를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디스코라는 종목이 여전히 핫합니다 이게 얇아지면 어떤 인재가 되면 우리가 과자도 얇은 과자를 반으로 쪼개려고 그러면 그게 반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고 4등분 여러 등분으로 가루가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 웨이퍼는 파티클이 많이 생기게 되면 불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잘라내는 것을 기존에 우리가 퍼티클한 칼날로 하게 되면 그거를 레이저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오테크닉스가 스텔스 다이싱이라고 해서 HBM에 적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을 해서 국산화를 시켰는데 이 발주가 1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오테크닉스는 실질적으로 한미반도체처럼 HBM의 수혜를 받는 장비 업체가 되는 거죠 이 이슈가 앞서 삼성전자가 실제 발주를 할 거냐에 대해서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16단까지 축소가 되게 되면 칡한격이 축소가 되면 하이브리드 본딩을 어느 시점에 써야 될 텐데요 그게 HBM4부터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시점은 2026년이 됩니다 이때 한미반도체의 지금 시장에서의 경쟁력, 지도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냐 그게 또 핵심이 될 거고 유지가 되면 한미반도체는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는 좋은 언일링 공정이 추가가 되는데 여기에 핵심 장비가 HBSP인데요 기존의 HBSP는 TSMC 쪽에 독점해서 들어가는 파운더리 쪽에 독점해서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HBM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메모리 얘기하고 있는 메모리 쪽에서 이제 꼭 쓰일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 장비 회사가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고도화가 되면 검사 장비가 확대 적용이 됩니다 여기 인텍 플러스 파크 시스템스를 적었는데 이 외에 최근 제가 주목하고 있는 고형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3D 관련해서 검사 장비를 검명과 안에 속에 있는 소자까지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글로벌 유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때문에 실제로 로직 반도체 중심에서 쓰고 있는 거를 HBM 쪽에서도 검사 장비에서 쓰려고 실제로 시도를 하고 있어서 발주 받을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된 여러 기업들을 쭉 나열해서 썼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고형 같은 경우는 한참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는데 HBM 검사 장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일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오테크닉스 앞서 삼성전자 1월 달에 지켜봐야 될 것과 더불어서 이오테크닉스도 우리가 한번 뉴스 플로우를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 넘어가서 AI 서버 쪽의 밸류체인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위에 제일 윗단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는 업체들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구글도 있고 메타도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자기의 서버를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서버를 만들어주는 ODM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대만에 있습니다 대만에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이 서버를 만들 때 안에 AI 반도체가 다 들어가거든요 지금까지는 GPU가 독점을 하던 시장에서 왜냐하면 학습 중심에서는 엔비디아 95%를 독점을 했던 상황이고 여기에 GPU를 AMD가 좀 들어가려고 하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추론 시장이 훨씬 더 커지면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계속적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ASIC 반도체 형식으로 구글도 메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슈가 커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경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엔비디아의 GPU에도 HBM이 들어갈 거고 구글의 ASIC 반도체에서도 HBM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래나 저래나 좋을 거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위탁 생산하는 건 TSMC가 되죠 TSMC 쪽으로 엔비디아 쪽이 독점해서 코아스 2.5D 패키징으로 공급을 하는데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워낙 캐파를 많이 차지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은 구글 쪽, 다른 업체들은 TSMC 쪽으로 물량을 오더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삼성전자 쪽으로 파운드리가 낙수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게 또 24년의 화두가 될 것이고요 그런 쪽에 대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고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생성량 AI부터 출발해서 실제로 서버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관련된 HBM의 수요가 올라가면서 또 장비 업체들 수혜를 받았던 어떤 쪽이 기술적으로 핵심인지까지 설명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쫙 들어보니까요 저는 딱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처는 삼성전자다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요 그 부분을 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반도체가 불황이었죠 잠시 팬데믹 효과 때문에 조금 더 화랑이 왔었는데 이게 금방 빨리 식으면서 반도체는 훨씬 더 불황으로 갔습니다 팬데믹 때 삼성전자나 하이니스나 실수를 했었던 게 투자를 많이 늘리면서 공급량이 확 늘어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예전 사이크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해버렸거든요 특히 랜드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마이너스 100% 수준 그러면 이제 현금이 소진되는 만들면 만드는 쪽쪽 현금을 까먹는 수준까지 가격이 하락해버렸잖아요 그런 최악을 경험을 했었던 게 22년 연말부터 23년 상반기였던 올해 상반기였던 것이고 이제는 내년에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다 기대감이 있거든요 스마트폰이든 PC든 아니면 특정한 다른 디바이스든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이 수요가 회복되는 사이클이 거의 7, 8년 만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2016년부터 계속 수요가 마이너스만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팬데믹 때 다들 노트북 교체하시고 PC도 데스크 교체하시고 스마트폰도 아이폰 교체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때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려가지고 올라갔는데 그게 금방 팬데믹 효과가 꺼지면서 더욱 급하게 하락을 했었던 거죠 지금 수요가 올라오는 거는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불황이었던 이유는 결국 이제부터 온 디바이스 AI가 중요하다는 거고 관련 AI가 탑재되는 여러 디바이스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수요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사이클이 될 것이고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반도체에서 보고 있는 재고 상황들 재고가 공급자에서 재고가 얼마나 많냐 그리고 세트업체에서 재고가 얼마나 많냐 세트업체라고 하면 PC 업체, 스마트폰 만드는 애플이라든지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 가지고 있는 반도체, 디램의 재고가 있을 것이고요 그 재고가 일단 소진이 되어야지 소진되어야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재고를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의 재고가 줄게 되거든요 지금 디램은 재고가 상당히 많이 줄어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빨리 가고 있는데 랜드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랜드 쪽을 24년에 유익 있게 보고 이쪽에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재고 상황은 회복되고 있다 이유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PC나 스마트폰의 재고가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왜 주문이 들어오냐 보면 PC가 실제로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잘 팔리려고 하는 이유가 아이폰은 조금 덜 팔리고 있지만 화웨이가 워낙 잘 만들어서 그런 쪽에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이 또 수혜를 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삼성전자 메모리 쪽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부품을 공급을 하는 삼성전기와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좋아집니다 최근에 주가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사이클은 재고가 줄게 되죠 생산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로 가동률이 회복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D램은 지금 가동률이 4분기 기준으로 한 70% 8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시안에 랜드 공장이 있거든요 시안의 가동률은 한 12월 기준에 40% 정도 수준 올라왔습니다 외국의 10월에는 10%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10% 같으면 거의 셧다운 수준이잖아요 4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한 70% 80% 정도 올라와줘야 의미 있게 생산이 되고 관련된 소재든 부품 회사든 실적이 좋아질 거잖아요 어쨌든 방향성은 24년은 계속적으로 가동률이 상승하는 사이클이다 그래서 관련 소재나 부품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더 23년보다는 더 늘어나는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역발상적으로 랜드 시장에 주목을 하자 지금은 다 HBM도 D램이고요 지금 D램 시장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실적이 부진한 쪽은 랜드 시장입니다 그런데 랜드에서 그동안 부진했었던 기업들이 24년에는 실적이 싹 다 반전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반기로 갈수록 그 강도가 강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관련된 소재 업체로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ENF 테크놀로지, DNF, 레이크 머트리얼지 등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저는 독점, 독과점, 독점을 하는 기업 중심으로 보자고 생각을 하고요 동진 세미캠하고 솔브레인 두 개를 핵심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식각 장비 설명을 하면서 랜드의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 것은 식각 장비에 들어가는 파츠, 부품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SIC 포커스 링이라고 해서 램 리서치가 장비를 넣게 되면 거기에 부품은 TCK가 들어가요 텔이 일본에 있는 도쿄 일렉트론이 공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 머트리얼지가 공급을 합니다 장비에 끼어가지고 같이 공급을 하고 중간에 AS 물량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앞서 제가 HBM의 TSV 공정에서 램 리서치가 독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랜드 시장도 위에 보면 200단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200단에 300단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전히 독점을 램 리서치가 하고 있습니다 식각 장비가 그런데 내년에 하반기에 텔 쪽에서 삼성전자 발주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점유율 높은 쪽보다는 향후에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쪽을 보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24년에 주의 깊게 보는 부품 업종으로는 부품 종목으로는 하나 머트리얼즈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자료고요 랜드 그러니까 뭐 하나 머트리얼즈라든가 TCK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아주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에 이 랜드 업체들은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니스 밑에 소부장 소재부품 장비 업체는 비중을 보면은 랜드 쪽의 비중이 60% 70%입니다 메모리보다는 랜드 쪽이 훨씬 더 시장이 크거든요 관련 업체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장비주 중에 한미반도체도 많이 올랐고 HPSP도 많이 올랐지만 그러한 특수한 핵심 그런 장비 업체들 말고 대부분의 장비 업체들은 주가가 부진한 것들이 많고요 특히 랜드 쪽에 들어가는 소재부품 쪽은 주가가 올해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하이닉스에 비해서도 절반도 못 오른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24년에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꿀팁입니다 저희는 어차피 동일한 기간에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메모리 캐펙스에 대해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최근에 캐펙스를 늘리지만 캐펙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 어느 쪽에 투자가 많이 늘어날 거냐 봐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전체 금액은 늘어나는데 이게 다 HBM에 들어가고 후공정 쪽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원비라고 하는 선당공정 쪽에 투자를 하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도 줄지만 투자를 늘리는 쪽은 EUV 장비 늘리고 선당공정 쪽에 투자를 늘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앞서 밑에 D램 공정별 비중 추이가 늘어나는 쪽이 1A, 1B 쪽 이렇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앞서 랜드 쪽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D램 쪽 그리고 로직 파운드리 쪽에서도 투자가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소부장 업체들을 24년에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많이 올라도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D램 쪽은 EUV, EUV의 레이어에 확대가 된다 EUV라고 하면은 ASML이 만드는 장비 아시죠 그 장비가 공급이 됐을 때 관련된 소재도 공급이 되고 부품도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로직 파운드리 쪽에 보면은 또 EUV 레이어가 확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이 EUV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와 펠리클이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포토레지스트는 동진 세미캠이 만들고 펠리클은 펠리클 FST가 만듭니다 그리고 포토 마스크는 SNST가 만들죠 이 세 업체가 EUV에서는 핵심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D램 쪽에서도 소재단에서 변화 하이케이 소재가 활용이 확대가 된다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소재 업체들 DNF, 솔브레인, DNF, 레이크 머트리얼지가 또 해당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겹쳐있는 종목들은 23년에 부진했지만 24년에는 실적이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근데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EUV 장비가 굉장히 비싼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관련 업체들 주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몰랐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올해 반도체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들 보면 아찔해서 어떻게 사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손정우 차장님이 굉장히 좋은 걸 자주 짚어드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랜드 업체들 올해 부진했지만 내년에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EUV 장비 업체들도 올해 부진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에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짚어주고 계시고 관련 종목들도 코멘트 해주시니까요 한번 차트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차트하고 수급하고 실적, 플로우, 이런 뉴스 이런 것들을 잠시 체크를 해나가시면 아마 내년에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반도체 밸류체인이네요 지금부터는 반도체의 중장기 성장 전망에 대해서 핵심을 짚어드릴 겁니다 앞서는 24년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저희는 했습니다 어떤 쪽이 좋아질 거냐 어떤 쪽이 수익을 내기에 더 유리할 거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24년이 아니고 어쩌면 27년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가 될 것 같은데 아주 장기적이네요 네 반도체 밸류체인을 먼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IDM,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저희는 계속적으로 소부장 업체들을 봐왔습니다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앞서 얘기했던 그런 장비, 소재 업체들이 다 메모리 쪽에 보진되어 있었던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고 시가총액이 높게 형성이 되었었죠 최근의 트렌드는 이 위쪽 시스템 반도체 쪽의 종목들이 핫합니다 그게 시대적인 흐름이 변화되고 있다고 인지를 하시고 이거는 꽤 장기화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는 크게 펜리스, 파운드리, 오사트로 구분을 합니다 펜리스가 성장을 하면 파운드리가 성장을 하고 파운드리가 성장을 하면 오사트 산업이 성장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전방 산업에서 모바일, 컴퓨팅, 오토모티브, 디펜스, 방산 이런 쪽으로 AI 반도체가 확대가 될수록 이러한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펜리스가 성장을 하니까 그 앞단에서 IP 홀더, EDA 설계 툴을 만드는 업체들이 부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올해 주가 보시면 시놉시스, 케이던스, 혹시 해외 주식,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은 차트 보시면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상장이 되었던 ARM, ARM이라고 하는 회사도 ARM이라고 하는 회사 주가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만큼이나 미국에서 핫한 종목이고요 이런 기업들이 시대적인 흐름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팸리스와 파운드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 사이에 디자인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고 이게 하나의 큰 트렌드고요 결국 AI 반도체가 성장을 하는데 AI 반도체가 성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 수요차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서 AI 반도체가 기존의 시스템 반도체를 대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 대체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이 초저전력 전력을 적게 모였고 초소형 무조건 작게 만들고 초집적 그러면서 성능을 압축해서 성능을 잘 만드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AI 반도체 중에서도 그런 쪽이 성장을 하고 있더라 관련된 파운드리의 선단 공정에 대한 기술력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서 TSMC와 삼성전자가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24년에 TSMC를 어느 정도 따라 붙일 거냐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되고요 반도체의 종류는 그냥 간단하게 찍고 넘어가면 마이크로 컴포넌트 로직 아날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시장에서 다 언급되는 AI 반도체의 류는 여기에 다 싹 다 있습니다 CPU, NPU, GPU, FPGA, MCU 이쪽이 지금 PC 및 응용 기기 두뇌 역할을 하는 AI 반도체 류인데요 이거를 로직에 보면 AP,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SOC 혹은 로봇실은 다른 쪽에 SOC 형태로 하나의 시스템 온칩 하나의 시스템에 다 담아가지고 거기에 CPU, GPU, NPU 싹 다 들어가가지고 칩 하나로 만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AP라고 부르게 될 텐데요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만드는 업체가 기존에 애플, 콜컴, 미디어트, 삼성전자, 중국의 하이실리콘 같은 업체가 있는데 시장이 성장을 하면 중소형 회사들 중에서도 이 SOC를 잘 만드는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율주행이 됐든 로봇이 됐든 그런 기업을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하면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400을 갤럭시 S24 1월부터 탑재를 해가지고 출시를 한다 그랬을 때 몇 대가 팔릴 거냐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온 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심을 보이고 엑시노스 2400이 성능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삼성전자의 로드맵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 거냐가 핵심이 될 텐데요 삼성전자의 다음 로드맵은 로봇 산업과 전장 산업입니다 그쪽에 똑같이 엑시노스 2400 AP 형태로 칩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AP 경쟁력을 증명하면 전장 로봇으로 발전한다 차량용 이미지 센서, CIS 이미지 센서를 ISOCEL이라고 브랜드를 부르고 있고요 IVI용 칩은 인포테인먼트 역할을 하는데 이걸 ADAS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엑시노스 오토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 칩은 로봇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칩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확대가 되는 게 삼성전자는 24년에 굉장히 중요한 랜드가 가동률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는 저는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에 수년간의 투자를 여기에서 좌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온 디바이스 AI가 발전을 하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가 발전을 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파운드리 생태계를 구축한 이런 쪽이 싹 다 발전을 하게 될 텐데 성장하게 될 텐데 팸리스와 파운드리 구분을 했을 때 팸리스 쪽에서는 NPU 쪽이 핵심이 될 것이고 EDA 업체와 IP 업체가 핵심이 되는 대부분 이쪽은 미국에 있습니다 대만에 있고요 중국에 있고요 우리나라 업체는 소수가 있지만 그 소수의 경쟁력이 상당히 올라가서 의미 있는 회사들이 나올 거다 그리고 파운드리 쪽은 디자인 하우스가 중요한데요 TSMC 밑에 디자인 하우스가 있고 삼성전자 밑에 디자인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쪽은 중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TSMC 쪽에 유일한 국내 기업은 에이징 랜드가 있습니다 상장된 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리포트가 지금 안 나오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TSMC 쪽이기 때문에 AI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디자인 하우스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TSMC가 물론 TSMC 밑에는 1, 2등 하는 디자인 하우스가 있어요 GUC라고 하는 회사 R칩이라고 해서 그 차트 보시면 R칩이 대만에 상장된 주식이거든요 대만 기업인데 주가가 올해 480% 올랐나요 올랐습니다 근데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시대적인 흐름을 완전히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회사를 국내에서 찾겠죠 그 회사가 그런 연결되는 회사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TSMC 밑에 있는 에이징 랜드가 있고 삼성전자 밑에 있는 가운 칩스가 있어요 두 회사의 차이점은 에이징 랜드는 AI 반도체 쪽에 비중이 높다 그리고 TSMC의 고객사를 격려하고 있다 그리고 타도 삼성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이용하기 싫은 반도체 회사는 TSMC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하이닉스가 메모리는 자기가 만들잖아요 근데 메모리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도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HBM이 연결되는 CXL 많이 나오죠 CXL 그리고 PIM 구조 그런 것들은 시스템 반도체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은 TSMC에 줍니다 그러면 그 디자인 하우스는 누가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회사가 하게 되겠죠 그럼 가운 칩스의 역할 가운 칩스는 기존의 매출 비중이 60%가 모빌리티 쪽 오토모티브 쪽에서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쪽 개발하거나 차량용 반도체 개발하는 쪽에서 수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오늘은 AI 쪽 A직 반도체의 수주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성장하는 산업에서 두 회사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향후에 우리나라의 팸리스 업체 중에서 모빌리티 쪽에 오토모티브 쪽에 넥스칩, 틸레칩스와 같은 회사가 양산을 본격적으로 한다 해외 수주를 받고 양산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점이 25년, 26년이 될 텐데 그때 되면 가운 칩스의 매출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A직랜드도 자신들의 고객사의 AI 반도체를 만드는 고객사들이 양산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을 하게 되죠 23년, 24년보다는 24년, 25년의 매출 성장률이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회사입니다 주가는 미리 올랐지만 비싸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싸지는 지금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걸 들어보니까 정말 AI든 로봇이든 첨단 산업의 중심은 반도체가 가장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네요 네, 맞습니다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를 쭉 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화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략인데요 전장 쪽, 로봇 쪽에 투자를 더욱 가속화할 것 같습니다 24년에는 더욱 가속할 수 있는 이유 하나가 삼성전자가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이 23년의 마감 마지막입니다 24년에는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기존처럼 3개년으로 발표를 할지 아니면 3년보다는 줄여서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의 현금 상황을 고려를 하면 예전보다는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배당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대부분 주주들은 외국인 투자자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배당이 되게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이 부분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는 M&A가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M&A에 대해서 시도도 했을 거고 관련된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하만을 인수하고 난 이후에 수조원, 수십조원 이상의 큰 M&A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은 15%를 인수를 했죠 그런 건 금액이 작으니까 로봇 산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중간중간에 인수를 하는데 정말 글로벌 전체에서 반도체 업계에서 화두가 될 수 있는 굵직한 M&A를 24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 온 디바이스 AI의 진심인 것 같고 모빌리티 분야에서 전장과 로봇 쪽에 집중을 하게 될 테니 저는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M&A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쪽의 자료는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삼성전자와 시가총액 흐름을 비교를 했는데요 최근에 시가총액이 역전이 됐습니다 브로드컴이 더 많아요? 네, 브로드컴이 19년 초에는 삼성전자가 2배 정도 더 시가총액이 비쌌고요 높았었고요 이게 지금은 삼성전자가 2배 좀 못 올라갈 때 브로드컴은 3배 반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전이 되어버린 거죠 삼성전자보다 더 비싼 회사가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 브로드컴은 통신용 반도체 칩을 만들던 회사였기 때문에 성장성이 크지 않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쪽 고성능의 고속의 네트워크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는 브로드컴 하면 AI와 관련된 반도체 회사로 변모가 된 거죠 그래서 가치가 올라갔다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거는 자체적으로도 잘해야 되지만 M&A가 중요한 전략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들 짚어주셨네요 삼성전자가 애플하고도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브로드컴은 말씀하신 AI 기업으로서의 변모는 제가 오늘 알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장비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정말 트렌드를 잘 브로드컴이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반도체는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 같고요 질문이 올라오지는 않죠 지금 질문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손종우 차장이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제가 보기에는요 대한민국 애널리스트 중에 가장 똑똑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원고 하나 없이 그냥 죽죽죽죽죽죽죽 오랜 시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중간에 이제 잠깐 퍼즐을 드리는 게 힘드시잖아요 한 시간 내내 말씀하시면 힘드실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잠깐 물 드시고 잠깐 침삼기시고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말을 하는 거지 뭐 그냥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 좀 말씀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딱 생각하기에는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이 있는 산업이잖아요 예전부터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고 하이닉스를 있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추정하는 소부장 무리들이 있고 그러면은 그 많은 기업들을 정말 그 다 투자할 수는 없는데 지금 종목을 딱딱딱 찍어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뉴스만 보면 뉴스만 딱 보면은 이게 아 이거는 굉장히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굉장히 좀 크게 될 뉴스인데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사실 그거는 저도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 같은 경우도 기업의 담당자분들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기업의 IR 담당자보다도 훨씬 엔지니어나 개발자나 뭐 그 위에 이제 임원들이나 소통을 많이 하고 있어서 회사의 전략적인 차원이 이제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게 개인 투자자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이런 쪽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좀 방법을 좀 말씀을 들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제 방송 열심히 보시고 아 그렇죠 최고죠 주시고 이제 저한테 맡겨 주셔도 좋고 연락 주셔도 좋고 그게 저는 이제 페이스메이크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같이 투자를 저랑 함께 하시면 이게 뭐 어떤 부분은 어렵고 어떤 부분은 또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이해를 하면서 이제 갈 텐데 혼자 사시기에는 굉장히 양도 많고 지금 오늘 제가 반도체를 한 30분 정도에 설명을 했는데 30분에 설명할 수 있는 분량은 아니거든요 거의 한 시간 가까이 하셨어요 네 그 앞에 이제 소름 빼고 반도체라고 보면 네 네 맞아요 이거를 제가 반도체만 딱 놓고 두 시간도 강의를 얼마 전에 했어요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 그 중간에 빠진 부분 여기에 심텍도 올려 주셨는데 심텍 뭐 질문하신 김에 준비된 건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김판은 지금 반도체 사이클상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다음 바톤을 이어받고 가야 되는 순서이고요 삼성전자 밑에 밸류체인을 봐야 되는 순서이고 그 중에서는 랜드와 관련된 랜드 쪽 디램에서 랜드로 넘어가면서 소재 부품 쪽을 지금 봐야 되는 타이밍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사이클로 이어지는 게 패키지 기판 쪽입니다 그래서 자료 띄워주시면은 삼성전기 엘지 노텍부터 해서 이수페타시스가 있는데요 이수페타시스는 MLB가 제품, 대표적인 제품인데요 데이터 센터용이 50%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엔비디아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를 제외하고 업황이 올해 바닥이었고 24년에 본격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했을 때 수혜 받을 수 있는 기판 업체가 뭐냐 이걸 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 앞에 정답이 다 나왔습니다 온디바이스로 확대가 된다 7년, 8년 만에 수요가 회복되는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 스마트폰, PC가 같이 맞물린다 그러면 스마트폰, PC 쪽에 들어가는 기판 쪽을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PC보다는 스마트폰이 더욱 그래도 의미 있는 게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삼성전자든 애플도 개발자 회의가 4월인가 5월에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연말 전에 애플도 온디바이스 AI AI가 삽제된 아이폰 출시 발표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디바이스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게 그 외중에는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가는 기판은 사이즈가 커집니다 사이즈가 커지면 당연히 한 개 공급할 때 가격은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쪽 보시면 스마트폰 AP, CSP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간 통신칩은 SIP라고 부르고요 스마트폰의 메모리 쪽의 칩은 MCP라고 부릅니다 즉 CSP, NCP가 스마트폰 쪽에서는 온디바이스 AI의 핵심 기판이 되겠죠 똑같이 관통하는 종목이 밑으로 내려가서 보실까요? 심텍입니다 그래서 그 해답이 되실 것 같네요 심텍에 대해서 그렇군요 PCB 업체 연성회로 기판이라고 우리가 심텍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기판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매출이나 수익성이 좋아질 거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팔리는 대수가 추가로 늘어나는데 동일한 스마트폰이 AI 스마트폰으로 대체가 되면 기판의 사이즈가 커진다 그러면 이 회사는 똑같은 수량을 공급을 하더라도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가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기술력은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경쟁력이 높았던 업체들이 물량을 더 받아갈 수 있다 그래서 심텍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업황은 아직은 회복이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그럼 장점이 있죠 주가가 못 올랐다 그렇죠 못 올랐어요 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넘어가면 소프트웨어는 짧게 할 것 같은데요 핵심 이거는 워낙 광범위한데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회사 등 클라우드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 10년간 앞으로도 클라우드 얘기를 할 텐데 이 클라우드가 다른 관점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저희는 클라우드 3.0이라고 부릅니다 클라우드 1.0이었던 시대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으로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을 한다는 시점이었고 그때 클라우드 센터가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 중반부터였고요 이때 왜 2000년 중반이었나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 PC가 보급되고 나서 인터넷의 전송 속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클라우드로 일정 부분 데이터를 넘겨야 되는 그 이슈가 본격적으로 초기에 생겼던 부분이 2000년 중반이었다 그런데 그러다가 모바일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었던 2014년 이후 2014년을 기억을 하시면 3G에서 4G로 넘어갔었던 아이폰이 본격적으로 많이 팔렸던 갤럭시 S 시리즈가 많이 팔렸던 시기가 2014년입니다 그때부터 클라우드 센터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이슈가 있었고 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고 넷플릭스를 보기 시작했고 많은 것들을 처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장을 하겠지만 일정 부분 다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클라우드의 발전이 2세대 클라우드 2.0이 됐었고 이렇게 되니까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 하드웨어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회사가 성장을 하더라 이게 핵심인데요 어떤 산업이든 하드웨어에 투자가 많이 나오고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가 나오고 그 하드웨어에 기술에 대해서 산업이 성장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가 성장을 합니다 지금 AI도 그렇게 성장을 할 거고요 소프트웨어에서 말씀드리는 이제는 클라우드 3.0은 AI와 클라우드가 만나는 차별화다는 새로운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다 그래서 핵심은 AI인데요 이제는 클라우드를 하나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기업이, 개인이 각각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혼재해서 멀티 클라우드 형식으로 쓰는 시대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이 클라우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큰 클라우드가 아니어도 작은 소규모의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클라우드가 큰 클라우드일수록 전송해야 되는 데이터의 거리가 멀어지는데요 그러면 지금 온 디바이스 AI는 우리가 당연히 끊기면 안 되는 데이터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클라우드 센터들이 여러 개 많이 지어질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쪽에 멀티 클라우드 활용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AI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서비스 영역에서 수혜를 받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시기가 24년부터가 될 건데요 여기에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구분을 해보면 IaaS가 있고 PaaS가 있고 SaaS가 있는데 처음에 인프라를 까는 IaaS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PaaS 이 PaaS는 서버와 함께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는 게 소프트웨어 단에서 SaaS가 되는 거고 이 SaaS의 대표적인 회사가 어도비, 세일지포스 이런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초기의 시장은 기업 중심으로 정부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는 AI가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형식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개편을 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될 거고 대기업 중심으로 채택을 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대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부터 바뀌겠죠 그 소프트웨어에 AI를 얹어가지고 할 수 있는 회사를 보셔야 되는데요 기존의 기업들이 경영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한 IT 요소는 재무, 공급망 관리, 고객 관리, 상품 관리, 물류 이런 쪽이었죠 이쪽에 AI를 얹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 밑에 있는 삼성 SDS가 떠오르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거죠 기존에 했던 클라우드 바탕에서 AI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AI를 활용을 해서 기존에 나의 제품, 나의 소프트웨어에 탑재를 해서 우리의 기술을 좀 더 많은 고객사에게 좀 더 넓은 국가에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 기업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에 AI를 개발을 하겠다, 잘 하겠다라고 보다는 이걸 활용해서 기술을 팔아먹겠다라고 하는 회사 앞서 삼성 SDS를 말했는데 삼성 SDS가 인수한 회사가 있죠 엠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AI를 선포식을 한 회사가 있어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기업 이런 기업은 AI를 가지고 기존에 소프트웨어도 잘했는데 더 고도화해서 기술을 글로벌로 팔아먹을 수 있는 회사가 될 것 같다 이게 24년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소프트웨어 그렇군요 지금 채팅창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오파파님하고 왕주리님께서 아까 넥스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손정우 차장님이 아까 넥스틱 잠깐 코멘트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 거고요 올리비아 손정우님 삼성전기 평단이 18만 원인데 물탈짜리 여쭤봐도 되나요? 아까 모드에 저희는 공부하는 시간이지 매매 판단이나 뭐 이렇게 그런 어떤 탈점을 잡아드리고 그런 어떤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질문은요 다음 주에 제가 방송할 때 저한테 질문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차트 보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넥스틱지 추가 보충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모빌리티 할 때 자율주행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제가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자율주행을 AI에도 참 AI의 핵심도 자율주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온 디바이스 AI의 핵심을 자율주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에 가장 핵심 산업을 자율주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업데이트 말씀드리면 지난 방송에 했던 거 생략하고요 자율주행 이 트렌드 장표 띄워놓고 보면 다들 아는 얘기 24년 7월부터 유럽 지역에 출시되는 모든 신차의 ADAS 장착이 의무화된다 레벨 2부터 장착이 되겠죠 지금 현대차 기아가 레벨 3가 장착되는 EV9이나 G90을 출시를 해야 되는데 연기가 되는 사실 이것 때문에 자율주행을 우려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유럽에서는 더 활발하게 지금 탑재를 하고 있고 벤츠 BMW 이미 탑재를 해서 얼마 전에 BMW는 12월부터 12월부터 판매 올해 이번 달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고 벤츠도 3월부터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이들 업체는 이미 지금 탑재를 해서 레벨 3의 자동차가 판매가 되는 거고요 유럽에서는 7월부터 모든 신차에 의무 장착이 되죠 이건 다 아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새로운 얘기를 드리면 지금 시장의 화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ADAS가 확대되는데 그 한편으로 안전 규정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의무화되는 게 조금 소위 속된 말로 빡셔진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ADAS 기능들이 다 몇 개씩은 있습니다 비상시에 브레이크를 내가 안 밟아도 밟아주는 거나 핸들을 틀어주는 거나 차선 경고를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유럽에는 거의 차종마다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의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ADAS도 의무화 장착이 되는데요 각각의 세부적인 규정들이 의무화가 된다 그게 한 1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기존의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자동차를 플랫폼 형식으로 만드는 현대차처럼 제네시스 플랫폼하고 그랜저 플랫폼을 공유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내가 기존의 플랫폼에 ADAS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ADAS를 적용하지 않은 회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들이 고민하는 게 달라집니다 적용하지 않았으면 플랫폼을 선정을 하면 돼요 이제는 ADAS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ADAS를 전체 총괄하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때 어떤 중앙에 통합 플랫폼 칩을 넣을 거냐 그리고 그 통합 플랫폼 칩 주변에 엣지 칩을 넣을 거냐 그걸 몇 개로 어떻게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거냐 1번이고요 기존에 플랫폼이 있다 플랫폼이 있는데 신규 규정들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탑재가 돼야 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갈아야 되나? 새로운 플랫폼,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갈아야 되나? 두 번째는 기존 플랫폼에다가 얹을 거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플랫폼으로 갈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추가적으로 해서 새로운 엣지 형태의 칩을 넣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의 수혜를 받는 게 넥스트 칩입니다 이번에 CES에서 어차피 이건 오늘 나온 현대차전거 리포트에 다 있는 내용이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틸란테스라는 회사 아시죠? 스틸란테스는 생소하신다고 하면 이 회사는 21년에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이름이기 때문에 생소하실 겁니다 기존에는 크라이슬라가 있었고요 지프가 있었고요 마세라티가 있었고 그런 회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간 700만대, 800만대를 생산하는 하나의 단체가 된 겁니다 그런 기업이 된 거고요 스틸란테스가 왜 주목을 해야 하나? 24년부터 주목을 해야 되냐면 테슬라를 따라갑니다 그 얘기는 테슬라는 자기가 다 하잖아요 자기가 반도체도 만들고 아키텍처도 만들고 관련된 제어 장치부터 해서 내 껍데기까지 만들고 배터리 만들고 다 하려고 하는 거고 소프트웨어까지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스틸란테스고요 그런 식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회사가 현대차입니다 스틸란테스가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중요하고 그래서 AI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연결하는 그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넥스칩이 통합 플랫폼 칩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CES에서 데모를 하게 되고요 데모를 한다는 거는 넥스칩이요? 넥스칩이 데모를 설치해주면 그 데모 한다는 거는 잘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넥스칩이 준 소프트웨어에 스틸란테스 소프트웨어를 합쳐가지고 이게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데모인데요 데모 테스트를 하게 되면 CES에서 시연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괜찮으면 4월에는 차에 탑재해가지고 도로주행을 합니다 4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도로주행을 마치게 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양산을 위한 개발을 들어가게 되죠 빠르면 연말 내년 24년 연말에 소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스틸란테스는 애초에 통합 플랫폼 칩을 넥스칩한테 주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테슬라의 FSD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가도 비싸겠죠 핵심이 되겠죠 근데 스틸란테스의 내부의 소프트웨어를 공유를 하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전차종의 전차 대수의 800만 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매출액이 상당히 올라가는 거죠 스틸란테스 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이나 다른 업체들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지금 자동차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자율주행 이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SDB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차에 어떻게 얹을 거냐 어떻게 플랫폼을 구축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두이고요 이거를 잘 못하면 테슬라의 플랫폼을 써야 됩니다 테슬라의 플랫폼을 쓴다는 얘기는 우리 예전에 스마트폰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빈 껍데기만 만들게 되는 거죠 내 플랫폼, 내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지 못하면 나는 그냥 빈 껍데기 만드는 자동차 회사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내 자체적인 그러면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회사마다 자체적인 AI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칩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반도체 칩 이거를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AI 알고리즘은 우리가 정신, 철학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그리고 아키텍처는 뼈대, 외형 이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도체 칩은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판단, 제어하고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폭스바겐, 현대차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GM 이 정도밖에 없는데 물론 테슬라 있죠 그래서 테슬란티스는 기존에 AI 쪽에 소프트웨어가 약해가지고 헝가리에 있는 AI 모티브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 회사랑 넥스트 칩은 사전에 알고리즘을 공유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칩까지 가는 상황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대차 증권에서의 리포트 제목이 뭐냐면 어나더 레벨입니다 아, 넥스트 칩 보고서가요? 제목이 어나더 레벨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이 됐을 것 같고요 지효파파님 넥스트 칩 질문해 주셨고 왕주리님 넥스트 칩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하기 겁나지 않으십니까? 질문 한번 했다면 그냥 한 10분, 20분 동안 아주 너무나 세세하고 꼼꼼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질문하신 분들은 좋은데 넥스트 칩 관심 없는 분들은 되게 무서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완벽한 설명이고요 감동입니다, 감동 이트랜드 강웅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